송영길 정민주당 당대표 이야기부터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했구만요. 그래서 작은 제목을 보시다 보면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다 눈을 감는 것이죠. 여기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는 명실 상부한 의미에서 586 운동권 체력 특히 이제 민주당을 현재 거의 장악한 586 운동권 체력의 거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정남 고홍시 출신 연세대학교 졸업 사법고시 통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문제가 많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상호 씨하고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가 이제 발각이 됐으니까 경찰이 무혜미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넘겼겠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월 20일 송영길 전 당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1년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맹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것이다. 이건 다 사소한 거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중요한 것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민주당에 의한 소위 선거 조작 전산 조작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특히 3구 대통령 선거에 맹백한 선거 조작 행위 전산 조작이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3구 대통령 선거는 우상호 씨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거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는 사소한 거죠. 이런 거를 덕달같이 대한민국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 8명을 소셜미디어에 허위 게시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성준 가짜 노웅내 가짜 이수진 가짜 최기상과 안규백은 잘 떠오르지 않고 노웅내 씨하고 노웅내 씨가 노승환 씨 아들로 이번에 뇌물수레해미로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마포구 지역굴 둔 분이고 이수진은 나경원 의원과 붙었던 동작구 어린가 진성준은 강서구 어린가 이 세 사람은 공병호 tv에서 4.15 총선에서 어떻게 전산조작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자기표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노웅내 그 다음에 진성준 이수진은 다 밝힌 바가 있죠. 송영길 전 당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에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로 보고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 송영길 전 당대표. 특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가 넘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전산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넘긴 그와 같은 것은 제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만 7077평가 하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송영길 씨가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차익값이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송영길은 모두 다 플러스고 오세훈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값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값도 오세훈이 8% 8%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송영길은 다 플러스 9% 9% 8%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거의 데칼코마니로 불릴 정도로 완전히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왔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니까 이건 뭐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한 거죠. 누가 했는지 어느 놈이 했는지 누구까지 알고 있는지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를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를 오세훈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넘긴 것이죠. 이게 그냥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짓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논리지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1년 6개월의 후에 있는 2024년도 총선도 이렇게 조작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짓을 어떻게 벌이겠습니까.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래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왼쪽은 조작한 거고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뭐를 찾아 냅니까. 이것이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를 이동했는지를 발각한 다음에 그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오세훈이 빼앗기지 않는 상태 송영길이 표를 공짜로 먹어치우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차익값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를 다 재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수정 후 발표라는 것이. 그리고 오른쪽을 가지고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다시 재현 구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이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재현이 되고 구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놈이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어느 놈이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 첫 번째 실시된 그런 선거에서 이런 조작질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모르겠다 넘어가면 그건 공범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짜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짜에서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지 않습니까.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컴퓨터로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재현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또 4.15 총선에서 또 조작된 선거를 한 거죠.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당일 투표에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값이 6월 1일 지방선거보다 좀 작죠.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표를 이만큼 빼앗긴 거죠. 송영길 후보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 직관주로 보게 되면 최대 26%까지 이런 표를 훔쳤겠네요. 최소 18% 9% 더하기 9%니까 9%를 빼앗고 9%를 더해주고 13%를 빼앗고 13%를 더해줬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9에서 18%에서 26%의 표를 이동시킨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리지 않습니까. 조작방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동별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한 거죠. 7개 동에서 민주당에 다 전성을 했고 7개 동에 속하는 투표수가 44개니까 44개에서 다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44대 제로인 겁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동산화에 있는 투표수 레벨마다 다 조작값을 적용한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죽었다 깨어놔도 국힘당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윤형선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125.8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누가 송영길 후보가.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안 하더라도 당선되는 것이 따놓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 조작범들은 선거사기범들은 선거조작범들은 관외사전투표하고 관내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윤형선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는데 관외사전투표는 229.4표를 송영길 후보가 얻었고 관내사전투표는 198.7표를 얻었으니까 관외사전투표나 관내사전투표가 다 125.8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그 선거를 조작한 것이 이렇게 제야 전문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이 뭐가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은지 이런 문제를 다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개판인 거죠. 영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설 수가 없고 5년 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있죠.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선택적 사실 수사하면 사실이 되고 수사하면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고 수사 안 하면 사실도 없고 범죄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보통 시민들은 아니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열일을 제쳐놓고 선거 범죄부터 먼저 다루야 나라에 영이 쓰고 기강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듣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얼굴 보면 참 잘생기고 똘똘하게 생겼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금 얼굴을 보면 고생도 하고 뭐 힘든 일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올고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래에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대 범죄 그 악이라고 하죠 이런 그 악을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고도에 무슨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의 진리와 삶의 진리와 국가 경영의 진리라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충실하게 백성을 이끌어야 백성들한테 갈채도 받고 환영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것이지 사안별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다루도 되고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건 깔아뭉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백 마디 말을 하더라도 권위도 안 쓰고 신뢰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깔아뭉개고 뭘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송영길 후보가 여러분들 이재명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작한 것도 다 이렇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됐던 계양구을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지역구를 물려준 이렇게 귀한 지역구를 왜 계속해서 안 가지고 그렇게 물려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0% 세상에 뭐 석연치 않은 얘기죠 10% 뺏은 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소식이지만 제 주장의 요지라는 것은 이래는 경중이 있고 선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정당보조금을 1년에 수백억씩 받는 그런 공식적인 정당이 주도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 후보가 후보들이 모든 표가 다 조작이 됐으니까 덕을 봤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게 정당이 주도한 그런 선거사기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당 이후로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사기를 기획해가지고 자행한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봅시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뭐 다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뭐 대법관들도 다 구워 삶았으니까 조재현이나 천대유이나 이동헌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불법 여름 선거가 산더미처럼 정거물이 축적된 인천광역시 연수홀에서 민경우 권고 측 패소 판결 내렸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재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땅땅땅 하면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순이가 여러분 재판거래 할 때 그게 발각될 줄 알았습니까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다 덮일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59년생에 여러분 대전고등학교에 서울법대를 나온 권순이 재판거래에 응한 거겠죠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쟤하고 연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전고등학교 입시가 계속 있었던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가던 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뭡니까 역같이 살아도 그런 식으로 역같이 인생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권순일 씨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은 천하의 여러분들 다 정황정거라는 걸 보면 나올 거예요 물론 마지막까지 김만비가 입을 다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